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지역 농가들이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고 수확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지역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요즘 본격적인 오이와 애호박출하로 수해의 아픔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구례군 구례옥과 마산면 지역 12헥타르의 하우스는 침수 피해가 컸지만 밤낮 없는 복구 작업과 함께 농사에 전념한 결과 결실로 이어져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맛과 향이 뛰어난 구례산 오이와 애호박은 서울 가랑농산물 공판장에 출하돼 오이는 10kg에 1만 7천 원에, 애호박은 8kg에 2만 3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호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례 애호박은 지레산 밑이라 밤낮 돈도가 무지개 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박의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길고 과육이 뭐라고 할까요? 식감이 좋다고 그럴까요? 이게 우리 입맛이 딱딱 붙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참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구례 애호박, 특히 구례 애호박, 아주 식감 좋고 맛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여름에 수혜를 입었어요. 수혜를 많이 입었죠. 이거 전체적으로 물이 다 차버렸죠. 그런데 이제 여러 전국에서 그냥 봉사활동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복구가 빨리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농사 돼가지고 또 그분들 보답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지방 노력해서 지방 복구가 완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방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지레산 전지를 받아서 하여튼 공기도 좋고 토양이 좋습니다. 그런데 구례 오이가 맛이 양 좋아요. 여러 국민들이 우리 구례 오이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식당 등 대형 소비처 판매 감소로 예년보다 값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신세계 이마트 광주 로컬점과 세 군데 대형 매장 등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어려움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전농가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취득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재배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구례산 오이와 애호박은 해마다 11월 말부터 수확이 시작돼 다음에 6월까지 생산이 이뤄집니다. 복지TV 뉴스입니다. 복지TV 뉴스입니다. 복지TV 뉴스입니다.